자이브 51번 스텝 자이브 51번 스텝 자이브 51번 스텝 이름은 슬로우 치킨옵 투 플리크로스 앤 탭 체인즈 오브 플레이스 랩 투 라이트 앤 그리고 윗 동작입니다 먼저 한번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과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시작 링크로 만납니다 라 앤 휙 깍 휙 그 상태에서 슬로우 치킨옵 더블 치킨옵이라고 하죠 시작 라 앤 휙 깍 휙 휙 깍 휙 슬로우 휙 휙 휙 휙 휙 깍 휙 휙 휙 휙 그 상태에서 체인즈 오브 플레이스 합니다 라 앤 휙 깍 휙 휙 깍 휙 클리크로스 동작입니다 라 앤 1 2 3 콩 콩 1 2 3 콩 콩 그 다음에 또 체인즈 오브 플레이스 동작이 이어지죠 라 앤 휙 깍 휙 휙 깍 휙 그리고 마지막 윗 동작입니다 라 앤 휙 깍 휙 걷고 걷고 휙 깍 휙 이렇게 동작이 이어집니다 먼저 동작을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 동작입니다 시작 라 앤 휙 깍 휙 휙 깍 휙 남성이 부드럽게 팔을 들어주면서 여성을 데려오죠 근데 뭐니 뭐니 몸을 쓰는 동작 다이렉션 방향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라 앤 파트너를 안쪽으로 데려오면서 바깥쪽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굉장히 몸의 스윙 역할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슬로프 치킹 워입니다 라 앤 휙 깍 휙 휙 깍 휙 다리를 앞으로 샷의 동작을 할 수도 있고 뒤로 보타보고 동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라 앤 휙 깍 휙 휙 깍 휙 그 상태 슬로우 슬로우입니다 앤 슬로우 슬로우 토플렛으로 발팻으로 보여주죠 그 상태에서 휙 휙 휙 휙 멜링 워크로 힙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더 볼륨감을 있게 동작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넥스트 체인저 플레이스처럼 동작을 위로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퀵 깍 휙 퀵 깍 휙 그 상태에서 또 파트너를 데리고 있습니다 시작 퀵 퀵 퀵 퀵 이어서 체인저 플레이스 퀵 깍 휙 퀵 깍 휙 이어서 플리클로스입니다 시작 라 핸 왕 하면서 엎어진 발끝과 몸끝이 서로가 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상태에 슬립을 하면서 다리를 모으고 퀵 둘이 콩콩 하나 둘 셋 콩콩 이렇게 동작이 이어집니다 다음 또 체인저 플레이스 자리를 바꿔주죠 라 엔 퀵 깍 휙 퀵 깍 휙 그리고 윗 동작을 이어나갑니다 라 겐 퀵 깍 휙 퀵 퀵 깍 휙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51번 스텝의 여자 스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남자 일대에 따라서 링크 동작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스윙 자위별에서는 스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몸의 이 힙에 대한 스윙 그리고 몸과 힙에 대한 이런 반대되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어 눈여겨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뒤에서 보시면 아마 어 정확한 부분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자 힙과 제 바디를 한번 봐주세요 라 락 앤 퀵 압 퀵 퀵 압 퀵 이렇게 제 바디가 가슴이 가고 가슴이 있는 방향에 따라서 힙이 항상 스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위주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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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 자 해볼게요 라 앤 퀵 압 퀵 퀵 압 퀵 퀵 압 퀵 오케이 그 다음 치킨 먹이 들어가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라 앤 마찬가지 내 몸과 가슴과 힙이 라 앤 퀵 오프짓으로 찢어지시면서 나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라 앤 퀵 압 퀵 퀵 퀵 압 퀵 퀵 제가 지금 왼 가슴이 나와있구요 우측 퀵이 나와있어요 음 이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슬로우 슬로우 마찬가지 대각선으로 찢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퀵 퀵 퀵 퀵 퀵 대각선 퀵 압 퀵 퀵 압 퀵 퀵 퀵 퀵 퀵 퀵 퀵 압 퀵 퀵 압 퀵 넥스트 그 다음 플립 크로스 그리고 팩 공작이죠 한번 해볼게요 라 겟 하나 둘 셋 콩콩 하나 둘 셋 콩콩 오케이 넥스트 체인지 오브 플레이스 스텝이죠 라 겟 퀵 압 퀵 바디와 퀵이 계속 같이 똑같이 움직이시는게 아니고 사선으로 사선으로 계속 찢어진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라 겟 퀵 압 퀵 원 투 퀵 압 퀵 여기까지 51번 스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artinez 퀵 압 퀵 수 iniz 다음은 51번 스텝의 여자 스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남자의 일대에 따라서 링크 동작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유부에서는 스윙이 굉장히 중요하죠. 몸의 힙에 대한 스윙 그리고 몸과 힙에 대한 반대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뒤에서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힙과 제 바디를 한번 봐주세요. 락 앤 퀵 악 퀵 퀵 악 퀵 이렇게 제 바디가 가슴이 있는 방향에 따라서 힙이 항상 스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위주로 한번 봐주세요. 자 해볼게요. 락 앤 퀵 악 퀵 퀵 악 퀵 오케이. 그 다음 시키막이 들어가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락 앤 마찬가지 내 몸과 가슴과 힙이. 퀵 악 퀵 악 퀵 오퍼짓으로 찢어지시면서 나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락 앤 퀵 악 퀵 악 퀵 퀵 악 퀵 제가 지금 왼 가슴이 나와있고요. 우측 퀵이 나와있어요. 요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슬로우 슬로우 마찬가지 대각선로 찢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퀵 퀵 퀵 퀵 퀵 대각선 퀵 악 퀵 퀵 악 퀵 퀵 퀵 퀵 퀵 퀵 악 퀵 퀵 악 퀵 그 다음 플레이 크로스 그리고 팩 동작이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콩콩 하나 둘 셋 콩콩 오케이. change of place 스텝이죠. 락 앤 퀵 악 퀵 바디와 퀵이 계속 같이 공 똑같이 움직이시는게 아니고 사선으로 사선을 계속 찢어진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락 앤 퀵 악 퀵 원 투 퀵 악 퀵 원 투 퀵 악 퀵 락 앤 퀵 악 퀵 락 앤 퀵 악 퀵 락 앤 퀵 후퀵 악 퀵 악 퀵 락 앤 퀵 악 퀵 굿 팩 우완 락 앤 퀵 악 퀵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